안녕하세요 알렉치입니다. 오늘은 스쿠터를 다뤘는데 제 실력 보실래요? 네 한번 보여주시죠 다 보여주신건가요? 벌써 끝난건가요? 아 신기한거 보여줄까요? 네 신기한거 보여주세요 아 예 좀 전에 어떤 신기한걸 보여주셨나요? 제가 캐치를 못해서 저게 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점프를 했거든요 아 점프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점프를 혼자 했군요 어 이 아저씨 이 형아는 어떻게 할건가 오우 형아 멋있게 돌았어요 캐치를 못했는데 네 봤어요 잘 했습니다 아주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 주시죠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공원 한번 보여줄까요 사람이 오늘 엄청 많네요 구독을 백만 명 눌러주신 사람은 그러면 이 주소 알려줄게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